맥도날드 언제부터 야채버거 팔았냐? 햄버거에 패티가 없어서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 너는 그래도 빵은 왔네 난 왜 윗빵이 없냐? 둘이 쌍으로 난리 났네 어떻게 빵이 없을 수 있지? 피자 상태 어이가 없네? 이거 뭐 1인용 피자냐? 미디움 사이즈 시켰는데 사이즈가 앙증맞네 나도 피자 시켰는데 놀랍게도 12,900원짜리 피자다 이구동성 과자 같은데? 니들 피자에 치즈 추가 조심해라 피자에 치즈 추가했는데 따로 주는 집은 처음 봤다 전화해서 물어보니 치즈 추가를 늦게 봐서 치즈를 따로 넣어줬다는데 이게 말이 되냐? 뭔 개소리야! 피자 주문하면 철판 온다는 거 보고 뭔 개소리지 했는데 진짜 왔다 이거 어떡하지? 전화해야 하냐? 나도 당첨된 듯 나도 저도요 당첨 인증합니다 난 피자집 가서 갖다 주고 옴 피자 넣을 때 확인 안 하는 거야? 못하는 거야? 철분 모자랄까 봐 철판을 넣어주냐? 실제로 철판을 주는구나